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이거 보고 들어왔죠? 수학 포기 직전인 너 당장 들어와 해가지고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들어온 사람 잘 왔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좀 편하게 지금 우리 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자. 내가 너희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 퀘스트는 말이지 진짜 수학을 지금 이제 포기할까 말까 도저히 성적이 안 오르네. 주로 이제 뭐 한 4등급 이하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학생들을 위한 우리의 대화의 시간이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제발 나가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 댓글도 달지마 너희들은 알겠지? 수학 잘하는 너는 말이야 내 예전 퀘스트에다가 댓글 달아. 이전 퀘스트나. 거기 보면 이제 쌉고스를 위해서 뭐 수능에 뭐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댓글 달고 불만이 있으면은 거기서 얘기하시고 논리로 거기서 싸워. 여기는 말이야 우리 좀 그 편안하게 소통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괜히 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을 그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그 싹을 꺾어버리는 괜히 쓰잘데기 없는 댓글 절대 달지 말고 거 진짜 댓글 달면은 내가 그 진짜 댓글 못 달게 만들어버릴 거야. 진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미안해. 우리 수학 포기 직전에 너 잘 왔어요. 잘 오셨고 그냥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 내가 너희보다는 나이가 한참 많지 않겠니? 그치? 내가 20년도 더 전에 수능을 본 사람이니까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 너희들이 말이지 요새 참 마음이 그 심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 왜? 네. 수능이 이제 40몇일밖에 안 남았는데 도저히 이게 뭐가 희망이 안 보이거든. 자 지금 이제 그 효자들도 물론 있을 수 있을 텐데 효자들은 그냥 하던 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효자들도 나가. 기존 효자들도 나가. 기존 효자들은 Q&A로 오셔가지고 그냥 상담 받고 공부하면 돼. 물론 너희들이 하란 대로 했는데 잘 안 돼서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Q&A 와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효자들도 나가. 그냥 이제 나라는 사람을 처음 봤거나 혹은 뭐 그냥 지나가다가 보기는 했는데 아니 뭐 나는 원래 하던 거 있으니까 뭐 했거나 아니면은 뭐 그동안 놀다가 진짜 이제 수능 막 발등에 막 불 떨어져가지고 막 아 뜨거워 막 이러고 있는 사람 이제 어 그러면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만 여기 좀 앉아봐요. 앉아봐. 어 일단은 말이지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생각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수능을 보는데 말이지. 수능을 보는데.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수능을 보는 거잖아. 그 수능을 잘 보고 싶겠지. 근데 이렇게 수능이라는 게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다섯 과목을 봐야 되니까. 국수영의 탐탐에다가 뭐 한국사까지 한 뭐 제2고급까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일곱 과목까지 될 텐데 그걸 다 잘 보는 게 참 힘들 수가 있다. 근데 말이야 잘 한번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지금 수학을 포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겠니? 그치? 물론 너희들이 내신 성적이 지금 아주 좋아. 그런데 최저만 맞히면 되는데 내가 수학은 진짜 쟁병이고 다른 것들은 그래도 괜찮다면 그래 수학을 포기할 수 있지. 근데 너희들이 수능 성적이 중요하고 뭐 수시도 쓰긴 썼는데 하 뭐 마땅치 않고 하 수능 잘 봐가지고 막 역전을 하고 싶은데 수학 성적이 안 나오면 지금 현재 입시가 그렇다는 거잖아. 내가 수학 강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주변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 수학을 못해. 성적이 안 나오면 너희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냐라는 건데 방법이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한 거야. 너희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다라는 거야. 내일모레 시험은 아니고 지금 이제 6주가 딱 남은 상황이거든. 6주가 남았어. 그러면 2주씩 끊어서 봤을 때 너희들이 2주씩 3번의 시간이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3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코인 하나 넣고 게임하다가 아이고 죽었네. 그러면 이제 코인 하나 더 넣자. 이런 그 의미의 그 코인이야. 비트코인 하는 그 코인이 아니고 3번의 기회가 너희들한테 있다는 거지. 3번의 기회를 살려보면 너희들도 역전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군데 그런 얘기를 하는가? 뭐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인 건 알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나를 보면 최근에 올라갔던 그런 캐스트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뭔가 되게 수학 잘하는 사람인 것 같고 뭐 뻔하지 뭐 수학 강사는 수학 잘하니까 상위권 대상 수업할 것 같고 그렇잖아? 근데 내가 수학을 잘하는 거는 맞아. 엄청 잘해. 그리고 수능도 잘 보고 수능을 내가 보통 이제 뭐 수능 잘 봐서 뭐 서울대 갔어요 이러면은 오 그러면은 선생님은 한 1% 되셨나 봐요. 야 무슨 1%니? 0.0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잘하는 사람이고 상위권, 최상위권, 의대 목표로 하는 극상위권까지도 나는 수업을 다 하는 사람인데 내가 작년에 이제 메가스터디를 들어오면서 내가 마음을 먹은 게 있어. 그건 뭐냐? 최상위권 대상으로만 수업을 하지 않겠다. 왜?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사실은 90% 이상은 수학이 너무 어려운 학생들이고 나도 현장 강의하면서 너 같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친구들이 제대로만 가르쳐주고 방향만 딱 잡아줬을 때 확 점프를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인강을 인강 강사가 이제 됐으니까 그걸 너희들을 이제 한 명 하면 이렇게 과외를 해줄 수는 없지 않겠지? 없지 않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 나는 중하위권부터 중상위권, 상위권까지 등급에 상관없이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1등급을 100점을 맞게 하는 그런 수업도 물론 의미가 있고 뭐 라이즈 같은 수업 들으면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도 지금 내 수업을 많이 듣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봤을 때 아 얘는 좀 좀 잘해야 돼 가르치는 그런 뻔한 강사가 아닐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인강 하면서도 그걸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그 인강 데뷔하면서 이제 재작년이지 데뷔하면서 첫 그 홍보 영상 찍을 때 내가 뭐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내가 수포 히어로가 되고 싶다. 너희들 수학 포기하기 직전이니까 너희들 수포자 혹은 수포 거기 간 그 상태잖아. 근데 너희들을 위한 내가 히어로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포 히어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랬더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이승현은 뭐 수포자 전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학생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또 내 수업을 이렇게 들은 학생들도 많고 소문이 나고 뭐 내가 캐스트 찍으면서 막 그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막 뭐 3분 컷 막 1분 컷 해가지고 실력으로 발라버리고 이런 것들 이제 보니까 또 학생들 입장에서 요즘은 캐스트 보고 나서 막 그 Q&A 같은 데다가 아 이승현은 상위권 전문 아니야? 막 이런 식의 그런 글들도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성적을 올려주고 싶은 사람이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 일단 나라는 사람은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졸업을 했지만 도쿄예술대학교라고 일본에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예종 같은 거기에서 예술을 공부를 하고 이제 수학이랑 아예 상관없는 데서 거의 한 뭐 10년 정도를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긴 이제 수학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성격도 그때 좀 많이 바뀌었고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과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너희처럼 이제 수학에 자신이 없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그때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 그리고 보통 이제 되게 그 초이과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성격도 약간 그 T하고 F MBTI에서 보면 약간 그 T적인 사람도 많고 이런데 나도 어렸을 때는 진짜 완전 극 T에다가 진짜 그냥 슈퍼이과 이랬었는데 그 문과적인 거를 내가 많이 좀 탑재를 하게 됐지. 그래서 이제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가형, 나형 시절 있던 그 시절에도 내가 나형 학생들을 되게 많이 가르쳤고 그게 되게 나한테는 약간 강사하는 꿈, 보람 같은 거였거든. 근데 이제 가형, 나형이 합쳐지다 보니까 예전에 나형 같은 그 꿈과 희망의 세계가 없어졌어. 옛날에 내 그 나형 커리큘럼 그 캐치프레이즈가 꿈과 희망의 상승효과였거든. 근데 이제는 나형이 없어져가지고 그 꿈과 희망의 세계가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맨날 수학 공부해봤자 아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이제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한 뭐 선생님들도 많고 콘텐츠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너희들도 뭐 해보긴 해봤겠지. 그치.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이것저것 주워먹는 것처럼 막 해봤을 텐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희들을 위한 이게 강의가 너희들의 성적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수업을 듣고 있을 때 그냥 수업이 재밌기만 해서는 너희들의 성적을 올려줄 수 없지 않겠네. 내가 이제 인강을 딱 준비를 하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 약간 지금 인강이 좀 약간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져 있는 거 아닌가 상위권을 위한 되게 고난이도 위주로 가르치는 수업과 혹은 중화위권들이 수학에 흥미를 갖게 만들어주는 좀 더 재밌게 풀어주는 그런 수업으로 이렇게 좀 양분이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수업이 다 의미가 있지. 왜냐하면 너희들이 수학 자체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버리고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재밌는 수업이 필요해. 너희들한테는. 근데 이제는 6주밖에 안 남았고 너희들이 성적을 올려야 되는 시기라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수학을 지금은 못하지만 올라가고 싶은 야망과 욕심이 있는 너 아니면은 뭐 나가도 돼.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수학을 지금 포기 직전인데 그냥 포기할래요. 이런 사람은 뭐 나가도 되고 나는 잘하고 싶지 않아. 이렇다 그러면은 나가도 되는데 지금 못하지만 앞으로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고 전문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어떤 수업이냐면 기초 개념 공사라는 수업이야. 줄여서 보통 기계공이라고 부르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히트 상품들이 더 많이 나와서 뭐 3.5도 있고 뭐 시나리오도 있고 이번에 뭐 라이즈, 여미배기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상위권 학생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이 팔렸단 말이지. 근데 이제 원래 내 커리큘럼의 제일 처음 시작이 기계공이라고 하는 거고 작년에 정말 기계공으로 도움받은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기계공이 그 교재가 이제 상승효과 수학1, 상승효과 수학2 상승효과 미적분 확통기하2 그 교재로 수업을 하는 그 수업을 이제 기계공이라고 하는 건데 그 수업을 들으면 너희들이 지금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일단은 뭐냐면 이게 6주 동안 삼코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딱 2주 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야 돼. 근데 기계공이라는 그 수업은 어떻게 기획이 돼 있고 만들어졌냐면 수1, 수2 선택을 각각 3일 만에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자 강좌야. 믿어져? 안 믿어지면은 수강평을 한번 찾아보면은 그게 사실이라는 거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오래 걸렸는데 선생님 4일 걸렸네요. 5일 걸렸네요. 이렇고 그냥 너희들 지금 어쨌든 수학 포기 직전인데 이제 나를 만나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루에 뭐 한두 시간은 아니고 최소한 4, 5시간 이상은 할 거 아니야. 수학 점수 올리고 싶다 그러면 뭐 6시간, 7시간 할 수도 있잖아. 그럼 한 4, 5시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 1이 3일이면 끝난다고. 수학 2가 3일이면 끝난다고. 미적분이 3일이면 끝난다고. 9일이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져 봤자 2주 동안에 너희들이 수학 공부할 그 전 범위를 끝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러면 너희들은 공부 못하니까 쉬운 거 3점짜리 문제만 그냥 맞히게 하자. 그런 게 아니야. 절대로.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너희들은 성적을 올리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무시해서 야, 너희는 머리도 나쁘고 수학도 못하니까 그냥 쉬운 것만 외워서 맞히는 전략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쉬운 것만 뽑아가지고 선별해서 가르쳐줘서 각 3일이 아니야. 그럼 뭐? 전체를 다 배우는데 3일, 3일, 3일이면 돼.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내가 캐스트에서 그전에도 계속하고 수능에는 교과서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딱 그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구성만 잘해서 정리를 잘하면 너희들은 수능에 나올 걸 알 수가 있어. 내가 이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최근에 올렸던 다른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구평 문제 같은 것도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너희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고 아, 그냥 뭐 수학 나는 못 알아먹겠다 이러면서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듣고 있다 그러면은 그 3일 동안 배울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4점짜리 문제까지도 마칠 수 있게 올라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그동안은 그럼 너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올랐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수학이라는 과목의 어떤 그 맥락과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몰라. 근데 그거를 물어볼 엄두조차도 안 나는 거야. 미분이 뭔지를 지금 너희들 학원에 가서 선생님 근데 미분이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 자, 앉아봐봐. 내가 미분이 뭔지를 가르쳐줄게. 라고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지금 40일 남은 이 상황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문제 주고 풀어라. 외워라. 자, 미분이라는 거는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 돼. 라는 그 결과 공식 같은 걸 가르쳐주고 그거를 풀으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너희가 그게 재미가 있을 리가 없잖아. 너무 재미가 없지. 그건 당연한 거야. 왜? 미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 짓을 모르니까. 전혀 세계관을 모르는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 같은 걸 보면은 도대체 얘네는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외워? 그러니까 성적이 오를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런데 수학이라는 거는 쫙 다 연결되어 있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물 같은 거거든. 근데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엔 조금 이제 끊겨있는 약간 그 단편 뭐 1회차나 2회차로 구성돼 있는 그런 시리즈물이고 수학2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더 장편이에요. 연결이 쫙 돼. 뭐 미적분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장편인데 걔네들이 어떤 세계관에서 무슨 짓을 왜 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이해를 하면 수학이 재밌어진다니까. 할만하다니까. 근데 그거를 하는 시간이 얼마밖에 안 걸린다? 2주면 충분하다. 그러고 하면 너희들이 수학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 거야.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그래서 기계공을 전공주행을 한번 해봐. 아직 40몇일 남았잖아. 그렇잖아. 물론 너희들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 그냥 수학 포기할까? 다른 과목을 더 잡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6주 남았으니까 2주만이라도 너희들이 한번 나를 믿고 한번 해봐봐.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과목 아예 버리라는 거 아니야. 하루 12시간, 10시간 공부한다고 하면 그중에 최소 4, 5시간 정도를 수학에 투자를 해보라는 거지. 2주 정도는. 그러면 2주가 아니라 빠르면 3일, 빠르면 일주일 안에 너희들한테 변화가 생길 거고 너희들의 눈빛이 변할 거고 수강평에다가 선생님 의심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되네요? 라는 다른 애들처럼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한 번에 쫙 오르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그 단계가 되고 나면은 또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Q&A에서 상담을 받으면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줄 거야. 가이드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부터 해봐라? 기계공을 한번 해봐라. 왜 이승효가 컴팩트하게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는데 그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지 그거를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단기간에 성적이 오른 이유 이거 같은 경우는 전에 내가 그 추석 연휴 전으로 해서 캐스트에서도 또 올려줬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 6주 동안에 쓸 수 있는 3코인 중에 이제 그 첫 번째 코인을 한번 써봐라라는 제안을 내가 하는 거야. 물론 이거를 지금 당장 안 믿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혹은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2주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혹은 마음 먹고 시작을 했으나 의지가 부족하고 게을러가지고 또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날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첫 번째 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코인에 대한 얘기는 내가 2주 후에 해줄 거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 시작해서 2주 안에 눈빛이 변하고 수학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 그치?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6주 전에도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해줄 거고 미리 얘기하는데 4주 전에도 또 다른 두 번째 코인 얘기를 해줄 거고 2주 전에도 한번 또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3코인을 통해서 너희들의 성적을 올려줄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나의 다짐은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거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로 내가 지금 파이널에 임하고 있어. 그래서 파이널 이제 카운트다운이라고 해서 정말 마지막 하루까지 계속 현장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마지막 직전 보충해주는 그런 수업도 지금 이제 개강을 할 거고 근데 너희들은 이제 수학 포기 직전이라 그러면은 뭐 커리를 뭘 탈까요? 뭐 선생님이 라이즈 해야 될까요? 뭐 여미배기를 풀어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기계공을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변화를 느껴봤으면 좋겠어. 내가 20분 정도 이 소중한 시간을 써서 나도 지금 바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 소중한 시간을 써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차분하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그 2주 동안의 변화를 느낀다면 그 변화가 너희들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그 변화 때문에 삶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봤고 경험을 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내가 꼭 그거를 한번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캐스트 이걸로 마치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Q&A 와가지고 뭐 질문해도 돼. 뭐 여기 댓글 달고 그러기에는 너희들 성적도 안 나오는데 막 댓글 달고 이러면 약간 아 쪽팔려 이러면서 이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상담이 필요하면은 Q&A 와가지고 뭐 비공개로 글 써서 상담 글 남기면 되는데 근데 고민할 시간에 기계공은 해라. 지금 시작해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알겠지? 자 우리 수업과 Q&A 와 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달려보자고. 자 6주 이제 첫 번째 코인 드렸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화이팅이야. 안녕하세요. 메가스토리 수학 강사 이수이오입니다. 자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공부하면 망하는 이유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음?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하면요.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해요. 아니 근데 왜 공부를 하면 망한다는 거지? 자 인터넷을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 공부. 공부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어이구 등식이 두 개가 나왔구나. 자 이 두 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짜잔. 자 양변을 더하게 되면은 공부 플러스 안 공부는 안 망함 플러스 망함입니다. 아유 공부가 공통인수로 걸려 있어요. 자 공부로 묶어줬더니 1 플러스 안이 나오고요. 망함으로 묶어줬더니 안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어 양쪽에 등 같은 게 나왔군. 1 플러스 안 안 플러스 1 같은 거니까 지워서 공부는 망함이다. 하하하하. 자 이런 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양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지우려고 그러면은 얘네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공부랑 망함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틀렸습니다. 그럼 얘네 두 개가 같지 않고 다른데 왜 이게 성립을 하는 거냐? 아 뭐라는 거예요? 1 플러스 안이 0이라는 거구나. 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안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면 안 망한다는 거 믿고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바이바이.